키움증권 채권 모르면 손해보험! 키움의 봄, 봄맞이 이벤트!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스타벅스 라떼를 드려요. 투자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지금 함께 하고 계시고요. 같이 저랑 시장을 많이 보셨군요. 현대차가 생각을 해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글로벌 밸류체인이 가장 피해를 입었잖아요. 가장 먼저 피해를 입었고, 가장 걱정을 했던 쪽인데, 이쪽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가 오늘 백신 얘기 나오면서 거의 한풀이를 하는 그런 느낌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좀 특이한 건 외국인들이 전기전자만 사는 게 아니었고, 오늘은 자동차까지도 한 천억 넘게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같이 봐주셔서 감사해요.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시험 같이 해보도록 하죠. 서산영 팀장님.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좀 늦으셨어요? 항상 함께 했었는데. 그래서 궁금한 건 있으면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저만 나쁜 사람 되는 거잖아요. 저만 나쁜 사람 되래요, 팀장님이.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거 오늘 수급적으로는 일단 시장의 흐름을 쭉 살펴주실 때인데, 개인들이 또 일조업 팔고 있어요. 물론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니까라고 할 수도 있는데, 1950 넘어가면 개인들은 조금 주춤하고, 1900선 밑으로 떨어지면 또 막 일조 넘게 들어왔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가요? 일단 외국인이 오늘은 특이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루 이틀 놓고 볼 필요는 없고요. 외국인이 매수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일단은 모더나 임상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단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백신과 치료제는 다른데, 백신이 더 좋은 얘기라면서요? 백신은 예방제. 그러니까 예방제. 예방주사 같은 거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예방은 큰일 나죠. 자, 일단은 모더나가 성공을 했을까요? 아니, 일상 성공. 일상 성공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한 게, 그러니까 잠깐 제가 말씀드려야 될까요? 80불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유증 보니까 77달러? 성격하게 좀 얘기해서 이게 자꾸 운명한 생각이 돼. 일단은 모더나가 일단 뭐 국립보건원 쪽에서 미국의 국립보건원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임상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임상이라는 거는 일상 같은 경우는 건강학, 건강체에 대해서 먼저 주사약을 놓고 거기서 항체가 생기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일단 항체가 다 생겼죠? 그렇죠. 생겼죠.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 뭐냐, 중화항체 같은 경우는 8명밖에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중 총 몇 명? 45명. 그 중에서 10%도 안 된 건가요? 10% 좀 20% 정도 된 거죠. 성공한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논란이 좀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모더나가 전체적으로 게임 체인저가 됐다라고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이게 전체적으로 뭐 이걸로 인해서 이제 백신이 조만간에 나오고 그건 기대일 뿐이지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을 변화할 만한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왜 반응을 했느냐. 어제 일요일 날 파벌 연주로장이 그 얘기를 했죠. 경기 회복이 1년 이상 걸릴 거다. 경기 회복 지연이 좀 더 이어질 것이고 또 하나는 2차 팬데믹이 오지만 않으면 그게 전제조건이고 그럼 4분기에 해역된다. 그 다음에 연말 정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개선이 된다라고 언어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전제조건은 백신이 나온다면.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모더나가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모더나가 백신을 발표를 했네. 그러면서 이제 그 그동안 언택 관련된 종목들은 조정을 보이거나 일부 상승이 제한된 반면에 코로나에 인해서 피해를 받던 항공여행 대부분의 그 다음에 산업재경기가 돌아가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극동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지난번에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치료제 임상 결과라든지 이번에 모더나의 백신 임상 결과라든지 이게 뭐 조체적으로 됐다 안 됐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은 진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전이 있는 거고 그렇게 돼버리면 경기에 대한 자신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오늘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음 근데 이거를 다른 한쪽으로 한번 그러니까 사실 백신이라는 부분은 이걸 얘기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게 우리는 삼상까지 가고도 안 될 때도 많은데 일상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성급하지 않아요. 기대감은 알겠다. 이런 식으로 봐서 제가 다른 걸 봤는데 그리고 사스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사스 백신이 있을까요? 사스 백신 아직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백신이라는 거는 좀 최장 기간에 걸쳐서 좀 하나 둘씩 하거든요. 네. 사스는 그 독감 치료제가 그 신조플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타미플루가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용도이기 때문에 원래 다른 용도로 있었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어? 신조플루에 잘 듣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작용도 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있는데 사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아직은 백신이 없어요. 치료제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좀 있었어요. 그러면 코로나 같은 경우도 백신이 그래서 어려워요. 치료제야 금방금방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 같은 경우는 예방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건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선 때문에. 경기가 일단은 돌아야 재의가 재선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확인되지도 않은 그 뭐냐 그 뭐냐 말라리아 치료제. 나 그거 맨날 먹고 있어. 이름 생각이 안 나. 신의 약품이다 하면서 난 매일매일 먹고 있고 지난주부터 했다고 시작해도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경제가 빨리 돌아서 경기가 회복이 되든 사람들이 죽든 말든 중요한 건 아니고요. 죽는 거는 중국 탓 그다음에 경기가 돌아가는 건 내 탓 내 덕분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대선에 정치인들이 그래서 누굴 뽑느냐에 따라서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모든 전제조건이 백신이 나오면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돌아설 거야. 이런 식으로 조건이 되니까 백신에 대한 얘기를 지금 현재 정치 쪽에서는 계속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균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그와 관련돼가지고 일단은 뭐든지 간에 그런 지난번에도 길러스 사이언스 램스베르 관련된 임상 정보도 나왔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계속 기대감은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램데시베르가 잘 안 되고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다른 백신 얘기 나오고 다른 백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실질적으로 램데시베르 가지고 임상 시험하는 데는 몇 군데 안 되고요. 그 말라리지 치료제 그 힐로... 힐로... 힐로킹? 뭐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그 치료제가 거의 80개 이상 거의 100개 가까이 그걸 가지고 이제 치료 임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상승을 했어요. 상승 출발을 했어요. MSCI 지수 편입 ETF라든지 우리나라 NGF 달러 환율을 감안해서 한 2에서 많이 올라가면 3% 정도 아침에 말씀드렸던 게 2에서 3% 정도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라갔다가 일부 매물이 나왔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중국증시가 별로 안 올라갔어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5 들어서 중국증시가 좀 반응을 주면서 같이 좀 올라갔으면 큰 의미는 없는 거라고 하시네요. 근데 사실 팀장님 보면 요즘 들어서는 미국이 떨어져도 우리는 장중에 중국 때문에 그래도 지수 잘 받치고 있었던 상황들이 사실 지난주부터 좀 많이 보였거든요. 우리는 강하니까. 그냥 좋은 쪽만 보는 거예요? 중국이 괜찮아서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강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코스피에서 급등한 종목들을 좀 보면 대부분 다 이러잖아요. 뭐 기계, 자동차, 종공업, 항공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급나간 종목들을 좀 살펴볼까요? 급나간 종목들을 보면 다들 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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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극명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빠지고. 그렇죠. 티맞추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도 중요하지만 향후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증시에서도 그랬잖아요.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행, 항공, 자동차, 소매 유통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급등을 했고. 거기다가 에너지, 그 다음에 금융까지. 대신에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뭐 이런 준비디오 같이 그동안 언택의 수혜를 받아왔던. 게네즈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고 준비디오는 거의 한 6%가 더 있긴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애들 같은 경우는 뭐 계속 그 클라우드 관련돼가지고 계속 좋다 좋다 했었잖아요. 그쪽 같은 경우는 덜 올라가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이어졌다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와서 여기에서도. 음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중국은 약간 달라요. 중국은 오늘 아침부터 왜 올라갔냐면 그 하웨이 규제를 했잖아요. 네. 규제를 하게 되면 미국산 제품을 가지고 그 반도체를 만든 삼성전자와 하이릭스는 중국에 팔 수가 없어요. 지금 거기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법률이. TSMC 쪽은 그렇게 되고 된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앞으로 될 것이다. 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미국산 제품들을 가지고 끌고 와서 쓰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중국에서는 그래서 중국은 어떤 종목들을 치고 올라가고 있냐면요. 반도체. 그러니까 국산화되는 반도체. 그렇죠. 국산화율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고. 대규모 자금 투입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웨이 제품 안에 미국산이나 일본산이나 우리나라 말고 자기네 거 들어갈 거니까. 뭐 질에 대한 이야기는 할 거 없이 그냥.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우리랑 차별화되네요. 우리하고 좀 약간 차별화되네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음식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밀리고 있잖아요. 많이 간지요. 그쪽은 이제 그쪽이 또 올라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약간 차별화는 좀 보이고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타격 미국 쪽의 얘기에 타격을 받은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지금 뭐라 그럴까요. 살만한 섹터를 찾고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섹터를 찾고 있는 그런 모양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각자도 세기네. 심리 자체만 이제 좀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미국 중시 특징 중에 하나가 미국의 금융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위시장만 올라간 게 아니라 국채금리 올라가고 상품시장 급등하고 그다음에 달러약세, 엔화약세, 상품환율이나 이런 신흥공환율들이 또 강제로 보이고 그렇죠. 위험자산들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주시장은 좀 강제로 보인 이유가 그래서 빠질 때 덜 빠졌고 납법을 축소할 때 그다음에 이제 자그마한 후재성 재료에도 단독법을 좀 키웠던 게 오늘 장애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아 잠시 후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시간이 벌써 돼가지고. 현재 동시효과 상황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약간 좀 삼성원자가 주춤주춤하는데 동시효과 상황에서의 아 지금 이제 마감 결과 나왔나요? 아닌데 30분 마감 결과 나왔네요. 그러니까 마감 결과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넘어가죠.